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써야될거같은데? 아 설마.. 아 그렇지 아 잘못했다 아 실수했네 실수했어 잠깐만 아 스킬을 안넣어놨어 실수했네 그거 어딨어? 이렇게 가자? 응 다크사이트 아니 이거 왜 헤이스토로 되어 있어? 아 너무 준비성이 없었군 준비를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 날라갈텐데? 아 그렇지 잠깐만요 다크사이트를 쓰고 싶은데 아 날라갈테들 아 날라갈테들 아 날라갈테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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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쉽지 않나요? 어렵나? 와... 아 저기가 끝 죽음이었네. 그래도 한 자리는 있을 줄 알았는데. 한 자리도 없네. 죽음의 자리였구만. 이 자리였으면 좋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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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무난하군 아주 무난해 아주 무난하군 아이고 어어 어어! 이런 이런 아 얘 너무 어이없게 죽었는데? 어어... 으앗 어어... 앗 으앗 아 잘해! 어? 어? 파이널 컷 안 써졌어 하핫 하 아이 쓰고 좀 때려 보려고 그랬더니만 너무 허무하게 넘어가네 이런 이런 한번 끝으로 세우고 histoire 달려가서 족호를 쓰자고 아 망했다 망했어 뭐 이거 이거는 자동이죠? 팬텀이 이게 좋은 점이라고 하면 좋은 점이겠지 제거됐나? 저는 스틱 안싸도 그전에 죽을 것 같은데 어 죽었다 어 어 전화왔는데? 어 왜 아 안먹어 어 거노 어 어 강결한 전화 아주 좋았습니다 야 야 야 흠흠 아마 이번 조커리에 끝나겠죠 음 음 아 아마 이번 조커리에 끝나겠죠 아 안되네 아 고막혔네 움직이면서 재단을 푸는거에요? 그냥 스페이스만 뭐야 재단 풀면서 움직이면 되는데 아니 이렇게 있잖아요 아이고 아 이거 죽었다 되나 이걸로? 아 죽었는데 아 아니요 누른거 같은데 아 잘했습니다 이거 누르잖아요 그냥 여기서 움직이면 돼요 스페이스만으로 써줘야될거 있나요? 뭔가 리부트니깐 뭐 있지 않을까 아 아행매헬 아헬 아하이 껴주고 아하이매이 껴주고 그리드팬턴트 껴주고 아하 또 뭐 없을까? 아 이 껴주고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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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3개 먹었군요 소울조각 먹은거 같은데 잘 모르겠다 아아 스펙 좀 느끼고요 원래 템이 이렇게 있는거다 아 이렇게 있겠군요 맞죠 아 도미 꼈었는데 그렇지 아 유니온 5127이고요 아 링크 젠패고 젠패고 다 60렙 돼있죠 아 24% 여기는 추옵하고 그게 없어가지고 잠재만 보면 되는거지 추옵하고 자기 없다고 그래야 되겠군요 음 흠 흠흠 망턴 22성이네 아 아 이렇게 되는군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ephem 앙 왠 nelle 엑 엑 엑 엑